최근에 계속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미 하락했다는 건 아니죠. 상승폭이 조금 조금 줄어든다. 여전히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이거 언젠가는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아파트값에 대한 하락 쪽에 최근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 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추가 상승 쪽에 좀 무게가 많이 실려 있었는데 뭐 굳이나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좀 하락 쪽의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아파트값 떨어지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하락론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이 주간 상승률이 지금 4주째 그러니까 한 달째 계속 지금 뭐 이렇게 좀 줄어들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0.17%까지 지금 계속 쭉쭉쭉쭉 그렇죠. 지금 거의 4, 5, 6, 7, 8, 9, 9월까지 거의 뭐 10월까지도 계속 상승폭을 키워왔던 이 주간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그래서 0.17, 0.16, 0.15 그러더니 0.14. 아 뭐 최근에는 0.13%까지 물론 0.13% 상승률이라는 것도 주간 상승률로 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상승폭이 이렇게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상승폭이 계속 줄다 보면 결국은 뭐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상승률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하락론 쪽에서 계속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바로 매매수급지수라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해서 자 100보다 좀 많다. 예를 들어서 뭐 110이다. 자 이런 수치가 나오면 이 110이라는 수치는 살 사람이 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거죠. 살 사람이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얼마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팔 사람들이 큰 소리치겠죠. 자 이런 팔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시장 그걸 보고 우리가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100 이하로 지금 떨어졌죠. 99.6이면 물론 거의 100 턱걸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숫자인 게 10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 10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팔 사람들은 많은데 살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죠. 자 그럼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들이 적다. 당연히 이제는 살려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시장 바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라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거의 이게 7개월 만에 그렇죠.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사는 사람들이 매수자들이 큰 소리치는 시장이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추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결국 이렇게 살 사람들이 줄다 보니까 실제 매물 자체도 계속 좀 쌓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금매라고 하면 보통 한 5천에서 1억 그러니까 전 고점 대비해서 5천에서 1억 많게는 2억까지 좀 낮추더라도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또 실제 거래가 되는 금액들도 전 고점보다 좀 낮은 거래액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전월보다 약 한 6.7% 정도 매물이 쌓여가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매도자들 집 가진 사람들이 큰 소리쳤던 이유가 바로 그렇죠. 계속 매물이 없었기 때문인데 매물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약 한 4만 한 5천 가구 정도가 지금 쌓여있는 이런 모습들이어서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이런 거라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 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하락론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뭐 집값 급등 그렇죠. 지금 집값 급등이라는 게 결국은 고점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니까 지금 집 꼭대기다. 자 꼭대기라는 건 내려갈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대기 고점 논쟁 그러니까 집값 급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자 또 하나가 그렇죠. 대출 규제. 지금 매수자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상황들. 또 하나는 바로 이 금리 인상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간다라면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자라면 계속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팔아서 결국 시세 차익을 좀 실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자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든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서로 좀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결국 관망세라는 거죠. 자 이런 관망세 속에서 거래 절벽. 자 결국 매도인들도 아 뭐 싸게 팔까 고민하고 있고 자 매수인들도 좀 더 기다리면 떨어질까 말까 계속 기다리고 있고 거래 절벽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고 그 상황에서 매물은 점차 쌓여가는 이런 시그널들 이런 지표들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자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 자 결국 하락론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반대편에서는 자 서울시장이라는 게 결국 만선적 수급 불균형 상황 아니냐. 지금 뭐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도 물량 쏟아진다. 아니면은 3기 신도시. 자 그렇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공급이 없으면 결국 지금 숨고르기나 아니면 좀 조정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또 올라간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좀 보는 것들. 자 또 하나는 아까 아이커 오프닝 쪽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고 더더구나 지금 내년 8월이 되면 지금 새로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작된 지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못 올렸던 전세가가 한꺼번에 또 올라가는 자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면 결국 전세값이 올라가면 또 매매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상승의 불씨는 여전하다. 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하락론은 하락론 대로 이유가 있고 추가 상승은 추가 상승대로 지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좀 팽팽한 게임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좀 진단을 해드릴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이 뭐 하락이든 추가 상승이든 결국 지금 새로운 국면 전환을 지금 결국 갖고 오는데 이런 국면 전환이 오는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스탠스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세종하고 대구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좀 뭐 하락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양하는 것들이 좀 미분양이 좀 쌓이고 있는 이런 지역들인데요. 자 이쪽이 바로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던 바로 이런 결국은 시장의 법칙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되거나 적체될 수밖에 없다는 바로 이런 것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급이 엄청나게 예고되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좀 투자하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또 하나는 바로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가 8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자 결국 지금 뭐 이제 종부세 때문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뭐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자 결국 뭐 지금 많은 얘기들이 종부세 때문이라도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 결국 이제는 전세뿐 아니라 월세 시대가 좀 많이 열려있는 이런 모습들이어서 월세 투자로도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는요. 일시적인 변동률. 자 주간변동률도 그렇고 월간변동률도 그렇고 결국 그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변동률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것이 갖고 있는 입지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입지든 아니면 내가 사려고 하는 입지든 그 입지가 가지고 있는 내제 가치가 어떠냐. 그것이 갖고 있는 포텐셜 파워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 부분들. 또 하나는 미래 가치. 지금 현재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이쪽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떤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런 어떤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좀 갖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